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월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지난 한 주, 10월 첫째 주 굉장히 좀 잘 지나갔습니다. 사실 매달 첫째 주는 조금 변동성이 큰 한 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고용보고서가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물가 걱정을 좀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의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한 번 반등하면서 크게 한박 웃음을 지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챙겨봐야 될 이슈들은 뭐가 남아있을지 오늘 브리핑 뉴욕은 이슈 중심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용보고서 정리해보고요. 향후에 챙겨봐야 될 이슈들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죠. 금요일 뉴욕 중심 마감 흐름부터 한번 체크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의 상승세가 좀 돋보이는 모습이죠. 1.22% 성장주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나면서 나스닥이 강하게 반등했고요. 다우지수도 0.8% S&P500 지수도 0.9%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했다라는 표현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1.68% 그리고 테슬라 4%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엔비디아 테슬라뿐만 아니라 메타, 구글, 우리가 흔히 말하는 M7, 빅테크 종목들이 고용보고서 호조와 함께 거의 다같이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쉽지만 건설주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건설주의 약세를 굳이 제가 언급드리는 이유가 고용이 좋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바랐던 그 경기 연착륙이 좀 현실화가 되면서 금리가 좀 올랐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11월에는 금리인하를 과연 비컷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전망이 굉장히 크게 우세해졌습니다. 그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전망으로 건설주들이 살짝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속도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방향은 틀리지 않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챙겨봐야 되는 섹터임에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포인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역시나 고용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9월에 고용이 신규 고용이 25만 4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차트상으로 굉장히 좀 강한 고용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좀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경기가 둔화되고 금리인하가 좀 늦었다. 그래서 경기는 이미 침체에 빠졌고 연준의 대처는 앞으로 좀 더 가속화가 돼야 그나마 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로직이 우세했었는데 금리인하의 효과가 나타난 건 아닐 거잖아요. 지난달에 금리인하를 했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고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겁니다. 25만 4천 건이 나왔고 이렇게 되면 여름에 고용이 좀 부진했던 것들이 계절적인 어떤 여파 여러 가지 좀 돌발적인 변수들 허리케인 이런 변수들로 인해서 좀 안 좋았구나라는 논리의 힘을 또 얻게 됐죠. 25만 4천 건 그리고 지난달 지지난달도 계속 수정이 됐다고 하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이 생각보다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이제는 완전히 좀 반대의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지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실업률이 최근에 굉장히 좀 이슈였죠. 샴물인지 뭔지 얘기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로직까지 이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었는데 의외로 실업률도 떨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1%로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면서 우리가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괜찮았고 오히려 더 좋았던 쪽으로 결론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결국 금리 인하 전망으로 좀 이어지게 마련인데 보시는 것처럼 추가 비컷 그러니까 11월에도 50BP 좀 해야 된다. 이미 늦었다. 앞으로 점점 빨리 따라가야 된다라는 논리가 제로가 됐습니다. 25BP 베이비 스텝 정도만 해도 충분히 지금 가능하다. 경기는 연착륙하고 있고 금리도 그냥 천천히 내려가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디락스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논리가 왔고요. 오히려 지난달에 굳이 비컷할 필요가 없었어. 그런데 비컷은 오히려 실수야라는 논리도 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수라고 해도 그게 큰 여파가 시장의 실책이다라고까지는 보지 않는데 어찌됐든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 건 다음 달에 굳이 비컷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다 올랐어요. 금리도 올랐고 시장도 올랐고 주식도 올랐고 그런데 달러가 같이 이렇게 크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보통 달러라는 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달러가 상승하면 혹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상승하면서 다른 자산 시장이 자산 가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달러가 같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다 같이 올라갔다는 점에서 굿뉴스가 굿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준 그런 지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경기가 침체되지 않고 연착륙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전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다 달러 가격 그리고 금리, 주식시장, 비트코인 다 같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미국 경기 괜찮다, 실적 좋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기를 우리는 기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체크포인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첫째 주가 좀 불안할 수 있다,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의 핵심은 고용이었지만 그 고용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걱정을 덜었지만 사실 중간중간에 ADP 민간고용이라든지 주간 실업수당이라든지 생각보다 고용이 괜찮네 라는 반응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었고 예상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근데 또 다른 변동성을 걱정해야 됐던 게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는 좀 자제해라라는 제스처를 표현했던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스라엘이라면 이란의 원유시설 타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대안을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레타니아우 총리에게 약간은 좀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어요. 지금 이번 바이든 정부처럼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던 정부가 없었을 텐데 이스라엘 계속 너희 맘대로 계속 그렇게 하고 다니면 분명히 좀 안 좋을 거다라고 약간 경고성인 그런 메시지를 날렸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좀 고민하고 걱정하는 건 역시나 원유시설을 타격했을 때 유가가 반등하면서 또 물가와 관련된 불확실성,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선에 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는 거겠죠. 어찌됐든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조금 날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경고성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쟁 이슈도 사실 한풀 좀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 하나가 더 있었죠. 미국 동부의 항만 파업 이슈 이것도 좀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3일 동안 파업하고 4일 만에 결국 타결이 돼버렸죠. 62%의 임금 인상안을 사측이 오케이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제시했던 50% 인상안에서 62% 인상안의 균형을 맞추면서 파업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고 우리가 걱정할 뻔했던 그런 물류 차질, 물동량 차질은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요일에 국내 증시에 이미 영향을 주면서 해운주들 급격하게 급락이 나오는 걸 다들 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럼 잘 마무리가 됐네, 끝났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오토메이션이라고 하죠. 자동화 그러니까 항만이라는 게 보통 인부가 굉장히 인력이 많이 필요한 노동 섹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게 62%의 인상안을 얘기한 것도 우리 조만간 이제 자동화가 되면서 로봇 같은 걸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야 된다, 굉장히 고숙련된 노동자들을 잘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적극적인 분들은 로봇이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1월 3일까지 계속 또 협상을 해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타결은 됐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잘 마무리가 되고 또 같이 한풀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고용도 좋았고 파업도 타결됐고 전쟁 이슈도 꺾였으면 나쁠 게 없네. 체크해봐야 되는 다음 포인트 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대선과 관련된 이슈, 주말에도 계속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헤리스 부통령 쪽에서도 계속 좀 지지세를 규합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기를 확실히 좀 잘 다지려는 모습입니다. 펜실베니아라는 지역이죠. 펜실베니아에서 3개월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죠. 그러면서 여기를 다시 가서 추모의식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추모보다는 결국에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지지자 일론 머스크 CEO와 함께 그 자리에 하면서 지금 펜실베니아의 어떤 지지세를 규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트죠. 경합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다가 선거인단이 가장 많습니다. 19명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대선의 굉장히 큰 당락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공을 들이는 모습이고요. 과연 일론 머스크 CEO는 이 선택을 어떻게 잘 결과가 잘 나올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계속 치열하게 지금 지지율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대선 후보들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변동성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짝 넘겨주시면 하나의 이슈가 더 있었는데 이건 시장에 크게 이슈를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보실 만한 그런 이슈인 것 같아서 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국의 해커들이 미국 법원이 관리하는 네트워크까지 도청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뜬금없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더라고요. 이 이슈는 또 과연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가 두 후보 간에 굉장히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대선 한 달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챙겨봐야 되는 미중 간의 어떤 이슈들도 좀 종종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 정리해봤고요. 그러면 특징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핀비즈 맵부터 보시면요. 뭐 굳이 얘기할 게 제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닥터호턴, 레나를 비롯한 건설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그린라이트를 좀 켜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 또 메타가 또 신고가 렐리를 지속하는 가운데 반도체주,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AMD도 급등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금융주도 강세를 보였고요.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쁠 게 없었죠. 월초 변동성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이겨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특징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엔비디아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55달러로 유지하면서 내년까지 강력한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엔비디아 주주분들이 굉장히 기다렸던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블랙웰에 대해서 수요 문제가 해결되면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게 핵심이었고요. AI 칩 시장이 중국에서도 계속 지금 엔비디아 말고 자국 칩 써라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번 엔비디아 주가가 출렁였는데 확고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할 엔비디아가 아니다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 폭스콘, 애플의 굉장히 강력한 벤더인과 동시에 엔비디아의 또 강력한 벤더가 되고 있죠. AI 서버 호조의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AI 거품론 다시 한번 날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엔비디아의 주가 여전히 순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주 일제히 동반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역시나 테슬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최근에 3분기 인도량을 발표하고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량 부진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번 주 10월 10일이죠. 로봇 택시 발표에 카운트다운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기대감을 싣고 반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방향성은 과연 어디일지 테슬라 주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로봇 택시 제외하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전기차 밸류 체인에서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리비안 아시는 것처럼 완성차 업체입니다. 리비안의 주가는 급락이 나왔고요. 반대로 앨범 알 그러니까 소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튬을 가공하는 업체죠. 이 업체의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여전히 완성차 수요까지는 아직 강해지지 못했습니다. 리비안은 인도량 전망치를 다운시켰거든요. 그런데 소재 쪽에서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 중국이 주도하는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그리고 미국의 빅컷으로 인해서 이제 가장 밸류 체인 앞단에 있는 쪽 소재, 화학 이런 쪽들은 계속 좀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구나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차트는 두 개 한번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특징조 간단하게 하나 볼까요. 마지막 특징조로는 아베크롬비라는 종목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JP모건에서 195달러까지 목표가를 높였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동시에 미국도 학교에 돌아가는 그런 시즌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좋았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했더라고요. 학교 개강 시즌, 개학 시즌뿐만 아니라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소비주에 대한 관심 끝까지 좀 가져갈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뉴욕 주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까지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오늘은 월요일이죠. 헤르메스 스타 하청한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보통은 월 첫째 주가 항상 좀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이번 달은 전혀 그런 느낌 없이 금요일에 특히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확실히 좀 연말 좀 기대해봐도 될까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용이 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해왔었던 부분들이 ADP도 잘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졸트도 잘 나왔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기조들 이제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잘 나오면서 이전에 최근 두 달 동안에 이제 장기 고용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고용적인 부분이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오면 충분히 고용 쪽은 좀 좋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언급을 좀 드려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뭐 엄청나게 잘 나와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전 달들의 데이터들도 좋아졌거든요. 도탈 한 두 달 정도에서 한 거의 9만 대 후반 9만 6천에서 한 10만 대 정도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고용 데이터가 변동성이 생각보다 좀 크다 보니까 수정치도 좀 커요. 사실 그 10만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서 4만씩 늘어나면은 퍼센테이 좋지만 30, 40%씩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게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바뀌었다는 게 일단 되게 좋은 거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계속 우려했었던 게 고용도 안 좋고 뭐 이제 이런 침체 우려를 그걸로 자꾸 끄집어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뒤집어졌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소비 시즌에 고용이 강하면 뭐 하겠어요? 사람들 돈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비컷에 대한 이런 퍼센테이지도 완전 지금 달라진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왔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아시겠지만 목요일, 금요일에 CPI라든지 PPI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전에 PC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을 한 것처럼 쉘터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뭔가 오를 만한 게 아직은 없죠. 유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이번 데이터에는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도 물가지표는 나쁘지 않을 거고 이번 주 패드에서 뭐 이제 FMC 위원들의 발언들이 굉장히 많고 수요일 날 회의록이 나오는데 그것도 아시겠지만 이미 뚜껑이 다 열려 있어요. 게다가 비컷을 딱 했기 때문에 아 뭐 특별하게 여기서 뭔가 되게 강한 멘트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뭐 그러면 금리 인하 없이도 갈 수도 있겠다. 이러면 경기가 지금 엄청나게 단단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경기 침체를 통해서 반도체 안 팔린다부터 시작했었던 그런 로직들이 다 뒤집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가 굉장히 좀 크게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선도 임박했는데 아시겠지만 대선 임박했을 때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았었던 적은 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럴 만한 데이터들 경제 지표도 아니고 만약에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대선이라면 좀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겠네요. 겠지만 지금 최근에 나왔던 저번 달, 이번 주 특히나 지난주 이런 것들은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여전히 좀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실 그나마 좀 걱정했던 걸 꼽자면 파업 이슈 그리고 또 이제 중동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도 크게 영향을 안 주더라고요. 파업도 금방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죠. 사실 파업은 너무 빨리 마무리가 돼서 그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오히려 그렇죠. 왜냐하면 분석들이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이게 좀 장기가 되면 내년에 아시아 지역으로 올 수 있는 배가 없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막 SCFI 지수, 선물 지수, 상한가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거의 빨리 끝났어요. 뭐지? 이런 파일 왜 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조정 구간들이 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고민하던 그런 노이즈보다는 확실히 빨리 좀 끝났다. 이것도 긍정적이긴 해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선의 눈치를 과연 안 봤을까? 그랬겠죠. 이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빨리 끝날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빨리 끝날 거였으면 진작에 저는 합의를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도 우리가 처음에 국제유가 가격이 올랐을 때는 두드시고 왜 올라라고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멘트로 인해서 더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그 순간에는 되게 자극적일 수 있지만 또 지나가고 나면 그렇게 안 되면 이건 뭐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유가도 그럼 지금 나와 있는 하단에서 마이너스 5%씩 빼면 3.4, 4% 정도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이전에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보다 오히려 덜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직접적으로 타격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가가 안 움직인다는 것은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확전으로 갈 거라고 여전히 생각을 안 한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이런 전쟁 흐름은 꽤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헤더의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부분도 보면 아마 그렇게까지 크게 못 올라갈 것 같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원달러 환율이 되게 많이 올라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거의 이제 1450원대 다 왔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서 N달러도 148까지 변화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캐리트레이드에다가 부정적으로 보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어서 분위기는 저는 상당히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질 때 어떤 종목들이 좀 반등을 이끌어내는지 주도를 하는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관건인데 앞에서 제가 간단히 좀 브리핑을 해드릴 때도 말씀드린 게 M7의 강세가 좀 돋보였거든요. 그렇죠. 역시 이렇게 시장 분위기 좋아지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빅테크가 쫙 이렇게 흐름을 잡아주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단은 우리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또 얘기를 했지만 빅테크가 확실히 주도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여전히 빅테크에서의 뭔가 모멘텀이 사라졌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엔비디아도 블랙엘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메타도 최근에 이제 글라스 오픈하면서 기대감들 높아지고 있고 또 메타버스 플랫폼에 AI를 또 집어넣는다라고 해서 지금 또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고 그게 우리나라 장에서도 사실 관련된 종목군들이 꽤 많이 움직이게 되는 트리거가 됐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AI에 대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뭔가 안 좋게 나오기는 저는 좀 쉽지 않다라고 봐요. 오히려 나중에 이제 엔비디아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온 디바이스로 다 옮겨가고 하면은 이제 이전처럼은 그런 칩에 대한 독점이 좀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엔비디아가 나중에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으로 저는 오히려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N7은 좀 상당히 강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11회 로봇택시 관련된 이슈로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인도량이라든지 리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강했다라는 거. 그리고 사이버트럭도 가격은 2만 달러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FSD를 좀 강조를 한 걸 보면 확실히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기기 가격을 떨어뜨리고 FSD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쉽게 이해해보자면은 우리가 프린터기 생각보다 싸게 사는데 잉크가 비싸서 오히려 돈이 좀 많이 나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계속 구독 경제화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모멘텀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게다가 독일에서 보조금 이슈도 있고 해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벤트가 있고 또 4680 아마 주말에 뉴스 나와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것도 이제 주문 넣어서 에지앤설이 이제 납품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자체가 다 큐가 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있어서 그러네요. 네. 그렇게 본다면 테슬라의 흐름들도 상당히 좋을 수 있다. 그럼 M7이 대부분이 다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강한 상황은 유지가 되고 있으니 확실히 기술주 중심의 이런 흐름들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나쁠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시장인데 이 결과로 인해서 금리나 전망도 굉장히 좀 강하게 한쪽으로 치우쳤더라고요. 그렇죠. 50BP 비컨 논의가 제로로 바뀌고 이제는 그냥 베이비 스텝 천천히 천천히 가도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이 나오던데 그렇게 계속 보고 계신가요?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는 지금 상황에서 비컷을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그때 지난주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표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뭐 사실상 우리가 비컷을 했을 때 우려가 크게 두 개죠. 첫 번째 우리가 뭔가 안 좋은 게 있나 모르는 그거 하나인데 지표가 너무 다 구수로 나와버리니까 사실 뭐 나쁠 게 없고 그 다음 만약에 이번에 비컷을 해버리면 향후 금리에 대한 변동수는 정말 완전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점도표보다 이번에 50BP 내리면 내년치 점도표도 거의 다 이제 맞춰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25BP가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변동수가 나올 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벤드 밴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 그러면 뭐 크게 문제만 물가지표라든지 고용이 갑자기 엄청나게 튀긴다거나 그런 것만 없으면 문제 없다로 그냥 딱 정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좋아지는 겁니다. 변동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게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지금 미국 경기가 너무 강해져버리니까 달러가 그냥 막 쭉쭉 올라가는 거죠. 지적적 리스크도 좀 반영되면서 안전 선호 심리도 높아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엔화가 올라갈 틈도 없이 확 끌어집어내려버리니까 그럼 지금 148까지 온 현 시점에서 캐리트레이드 얘기는 또 굉장히 많이 물 건너간 거고 그러면 이제 일본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우리 그냥 경기 필요 없이 12월에 금리 인상하겠다 이 정도로 세게 얘기하지 않고 그런 액션이 없으면 지금 엔달러는 다시 140쪽으로 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캐리트레이드 우려도 상당히 줄어드는 현 시점.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생각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나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고용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괜찮다 혹은 생각보다 많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덕분에 금리 변수 줄었고요. 달러 상승했고요. 그리고 파업 이슈, 전쟁 이슈 이런 것들도 조금 냉각이 되면서 시장에 나쁠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강세장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말씀해 주신 그런 리스트가 우리가 다 우려하고 걱정하고 혹시나 안 좋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가 커지면서 그쪽으로 좀 힘이 붙으면서 어, 뭐야? 이렇게 됐었던 상황이거든요. 여름에 그랬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됐잖아요. 제거가 되고 있고 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빠졌어요. 근데 그 기전에는, 그 이전에는 되게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적어도 제자리는 가야겠죠. 그래야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제자리보다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애초에 몇 달 전부터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2월 되면 분명 한 번에 랠리가 나와서 우리가 천천히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모아간다면 그 시기에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긍정적인 부유를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좀 운이 좋게도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그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업률이 4.2에서 4.1로 떨어진 거. 그 다음에 이번에 비농업 데이터도 보셨을 때는 장기는 변화가 없어요. 단기만 확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잘 치크를 하면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크게 튀길만한 이유가 지금 없거든요. 오히려 공장도 계속 지을 거고 IRL 법안으로 인해서 될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외국인의 새로운 유입이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여파가 많이 소화가 된 것이 아닐까? 그런 부분에서 변동수가 줄어들게 된다면 열심히 고용이 늘었으니까 돈 열심히 쓸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기업들 실적 좋을 거고 역시 소비 시즌이야 미국은 역시 소비의 강국이지 이렇게 된다면 연말까지는 아마 거기서 실적 나오는 그 수준까지는 충분히 좋은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 이유는 또 얘기를 또 봐야 되겠지만 일단 거기까지는 좀 좋을 흐름들이 상당히 높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흐름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M7이고 빅테크이기 때문에 M7 반도체 이 중심으로 계속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지금은 베스트 판단일까요? 아니면 추가로 보고 계신 섹터라든지 업종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M7을 기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해서 산업들이 높아지게 된다면 최근에 에너지 쪽에서 특히나 원전 쪽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든지 뉴스퀼 파워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일부 분석가들에서의 내용이 중국에서 추가적인 엄청난 대규모의 재정 정책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지금 당장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선물 가격들을 좀 보시면서 비철금속이라든지 특히나 구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격 동향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그쪽은 또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경우는 반덤 빈 광세라든지 이런 지금 노이즈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일단 먼저 선물 쪽으로 먼저 보시고 거기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우리 프리포트 맥모란부터 시작해서 이런 구리나 광석 관련주도 있잖아요. 그런 쪽들을 미리 리스트업 해두시고 그런 기조가 나오면 빠르게 좀 따라가시는 그런 방향으로 본다면 충분히 단기 랠리 정도는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가져가야 되네요. 기술주, 빅테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중심으로 상품 선물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모습 프리포트 맥모란 뿐만 아니라 앨범 알도 좀 많이 올랐고요. 이런 종목들을 한번 잘 챙겨가시면 단기 랠리에 충분히 편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중시는 걱정이 좀 없다 치고 이제 국내 증시가 좀 걱정인데 여전히 2,600 아래에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번 주에 대한 어떤 일정 같은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이번 주에는 오늘부터 AI, 엔비디아 서밋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8일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중요하네요. 그 내용들 보셔야 될 것 같고 목요일이 옵션만기일 그리고 목금이 CPI, PPI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슈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 특히나 수요일이 또 쉬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로봇 택시가 10일에 있으니까 그게 또 만약에 핫하면 수급 쪽으로 한번 쫙 빨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2차전지나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상당히 변독성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이 삼성전자 올해 1월 1일부터 전일까지로 보면은 이제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수급이. 그래서 작년 11월까지 봐야지 이제 3조 정도가 남았는데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제 한 8, 90% 이상은 나갔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사실 더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좀 옵션만기일과 삼성전자 실적이 만약에 마이크론처럼 저는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잘 나오는데 우리나라만 안 나오는 것도 되게 이상하거든요. 말이 안 되죠. 수출 앱 데이터도 너무 좋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좋게 나오게 된다면 이게 한번 수급적인 부분에 충분히 턴이 나올 수 있고 또 외국인이 또 한 번에 순식간에 들어올 때는 뭐 3조, 4조 정도까지 순식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만 돌아와도 단기적으로 2650에서 2700 사이를 한번 또 트라이해보는 그런 단기 렐리온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때 한번 저는 또 정리했다가 더 밑에서 줄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국내 증시 대응 전략은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거는 안 되나 보네요. 네.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변동성이 좀 커서.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가 좀 이래저래 고민을 해야 되는 국내 증시 지금 채팅창에서도 휴장도 변수가 될 수 있고 옵션 반기까지도 계속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참 쉽지 않겠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짐이니까요. 우리가 잘 챙겨서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도 여러분들 이번 주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프리미엄 미국 주식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헤르메스 탁 하창원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뉴욕 증시에 정리해봤고요. 국내 증시 전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브리핑 서울 함께하겠습니다. 어느새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거래일 월요일이죠. 과연 이번 주는 어떠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날까가 궁금해집니다. 또 한 번의 슈퍼위크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자리 잡고 있는 한 주 되겠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 미국의 CPI, PPI 발표가 되고 또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회의도 있고요. 그리고 로봇 택시 공개도 10일에 되고요. 삼성전자, LG전자 8일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막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의 그 지수의 흐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단 지난 금요일에는 좀 선방을 해줬습니다. 참 휴일이 많았었잖아요. 퐁당퐁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에 첫 번째 주간 잘 보냈다라는 평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성에 차진 않습니다. 코스피가 2,569포인트, 코스닥은 0.9%의 상승으로 768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환율의 움직임이 참 부담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10자원 40전 올라가면서 1,333원까지 다시금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시장 안에서 정말 중요한 그 부분이 금투세가 어떻게 되느냐일 텐데요. 금투세 결론이 결국 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유예에서 폐지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결과는 안 나왔고요. 빠르면 이번 주 11일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금투세가 만약에 폐지된다면 우리 시장에는 호재가 되겠죠. 그리고 반도체 삼성전자는 쉬었습니다만 SK하이닉스 좋았습니다. 3% 가까이 올랐고요. 역시나 HBM 수요는 폭발적이다라는 데 반응을 해줬던 SK하이닉스였었고. 지금 영풍과 MBK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를 다시 한 번 올렸습니다. 83만 원으로 올리면서 주가 급등 나왔고요. 고려아연이 8%, 영풍정밀이 25% 급등으로 장마쳤습니다. 중동 분쟁이 계속해서 격화가 되어가는 모습이죠. 석유, 가스 관련주들이 강하게 튀어 올라갔는데 테마주들의 성격을 띄고 있긴 합니다만 시세의 연속성이 나와줘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휴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또 한 번의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뉴스 체크는 필요하겠고요. 중앙 에너비스 상한가 직행했고 흥구석유, 한국석유, GSE 일제히 강한 상승을 뽐내줬던 하루였습니다. 전선주가 모처럼 반등 나왔는데요. 구리 가격에 굉장히 이제 반을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군단들이죠. 구리 선물 가격이 지난 5월 20일자로 피크를 찍고 꺾이는 흐름. 그렇다 보니 전선주들도 그 흐름과 괴를 함께 했었는데요. 다시 반등 나옵니다. 대한전선은 11%, 개별 호재도 있었거든요. 싱가포르 전력청과 함께 8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수주 외졌다 소식이 있었고요. 가원전선, 대원전선, KBI 메탈, 전선주 전방위적으로 지난 금요일에 시세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튀어 올라갔는데 미국이 중국 대리기 계속해서 나서고 있죠. 그런데 중국산 알루미늄에 최고 376%의 덤핑을 부여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산에는 3% 정도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반사익을 볼 거다라는 쪽으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고려아연이 15%, 특별한 또 한 번의 이벤트가 있는 고려아연이고요. 그리고 조일알미늄과 한창산업, 남선알미늄, 전반적으로 알루미늄 주들의 급등이 보여졌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테슬라 로봇 택시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월 10일 오후 7시에 LA에서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지난 8월 8일에 공개를 한다고 했었지만 전면적으로 디자인 수정에 들어간다라는 발표와 함께 두 달이 연기가 된 거죠. 진짜 이번에는 무언가 제대로 된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또 호재가 있을 것인가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데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 안에서의 특징적인 흐름, 세론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10월 10일 전에 무언가의 대응이 필요할지 아니면 진짜 이제 시작일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현대차도 안 그래도 자율주행 힘쓰고 있잖아요. 최근에 웨이모와 손을 잡으려는 그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부분이어서 현대차도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뭐 이러한 이슈도 있더라고요. 지금 테슬라가 맥도날드와 손을 잡을 거다, 파트너십을 맺을 거다라는 이슈도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맥도날드가 10월 10일이 써져 있는 이 사진을 X에 올렸는데 테슬라 로봇택시 공개일이잖아요. 이 사진이 올라가고 일론 머스크 CEO는 이모티콘으로 화답을 했고 맥도날드 마케팅 임원을 팔로우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냥 재밌어서 한번 보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반도체 정말 이야기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바이오는 좀 주춤했었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다시 한번 바이오가 붐을 뿜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잇따라서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KB에서는 달러 강세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거라면서 실적 컨센트 웃돌 거다. 그러면서 목표주가 110만원에서 126만원으로 올렸고요. 대신증권 또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물보안법 수혜가 기대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라는 코멘트가 달렸고요. 목표가는 120만원으로 올렸고 하나증권에서도 115만원. 본격적으로 이제 4공장의 매출이 좀 인식되는 그 구간에 있어서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 시점에서 100만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돌파했다가 좀 눌려있죠. 지금 자리에서도 기대수익률이 높을 것인가. 잠시 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바이넥스 흐름도 굉장히 좋았는데 역시나 생물보안법에 대한 그 키워드를 안고 가는 종목입니다. 5%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 밖에 알테오젠, 유한양행 전반적으로 강했던 하루였었습니다. CMO, CDMO, 원료 의약품 기업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리 옮겨서 바이오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월요일 궁금한 종목 Y,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조금만 들어오세요. 네.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오인데요. 금요일에 다시 한번 바이오가 제대로 가더라고요. 수급이 달라붙으면서 시세가 나와주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주가 120만 원 넘어가는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자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목표가 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 이상도 한번 누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앞으로 생물보안법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거에 대한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그런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에 맞춰서 지금 케파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5공장뿐만이 아니라 8공장까지도 증설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100만 원대에 왔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주가가 이제 100만 원쯤 오면 더 못 가고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결국에는 실적으로 저는 증명해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우시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물량을 정말로 가져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될지가 계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이제 상원 통과하고 실제로 대통령의 재가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저는 뭐 지금 오히려 조금씩 눌릴 때마다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높아져 있는 자리가 아닐까 고가권이 아닐까 싶었는데 여전히 좀 기회 있다라고 봐주신 거고 그럼 눌림에 계속해서 신규 매수 가능하다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료하게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비만치료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전 변동성이 커진 것 같아요. 위고비가 이달 말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다면 비만치료제 관련주들은 어떤 대응이 맞을까요? 사실 이제 그런 거죠. 과거에 우리 비만치료제 관련 제품 중에 싹센다라고 있습니다. 네, 알아요. 그러니까 싹센다보다 위고비가 조금 더 매출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일단 가격이 높아요. 가격이 거의 한 5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빈도수를 따지고 보면 그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맞는 그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자른 저도 자른 이게 안 맞아봐서 모르겠어 체감이 안 됩니다만 그냥 숫자만 딱 봤을 때 싹센다보다 가격이 더 높다. 그런데 싹센다 매출 비교했을 때 이거보다도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다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위고비 출시되면서 아무래도 이거와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건 맞습니다. 맞는데 뭐 사실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 비만치료제 쪽은 위고비 출시와 더불어서 지금 국내 이제 또 비만치료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한미약품도 있고 네, 한미약품도 있고 펩토론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 한 번 왜냐하면 이런 거 사람들 심리가 만약에 위고비가 잘 팔려요. 잘 팔려가지고 정말 매출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기대감이 어디로 갈 것이냐 어? 우리나라 이제 국내 K 비만치료제 쪽은 이게 만약에 성공만 하면은 진짜로 유한양행처럼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진짜 기대감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수급들이 오히려 이런 쪽으로 좀 이동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고비 들어오는 그 날짜에 맞춰서 좀 대응해야 되지 않아요? 세론이라든지요. 만약에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고비가 들어오면서 이제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일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때 들어가시기보다는 이제 그 추위들 그러니까 얼마나 잘 팔린다부터 시작해서 뭐 인기가 많다. 결국에는 이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찾아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주가가 올라요.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때도 진단키트, 마스크 관련 주들이 다 그런 식이었잖아요. 없어서 못 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이제 이거 관련 주들이 슬금슬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만치료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바이오 좀 좋게 보시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알테오젠, 유한양행도 지금자리 신규 진입 가능할까요? 궁금하네요. 알테오젠은요. 이게 사실 뭐 더 간다 간다 말은 많은데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여기서 이거를 더 사기에는 가격적으로 좀 부담되고 그렇다고 또 안 사자니 언제 빠져? 이런 생각들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아 이제 좀 접근하기 좀 이제 내 손을 벗어난다. 부담스러운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노려볼 만하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현금이 여유가 있고 좀 나는 중장기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괜찮지만 이거를 과연 여기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기대 수익률 자체를 높이기에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구간이라서 좀 부담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 주셨고 그럼 오늘 제약관리 탑픽 받아야 되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오늘 블루엠텍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만치료 관련해서요. 근데 이 블루엠텍은 치료제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통이거든요. 유통자. 네 근데 여기가 원래 과거에 싹센다 유통을 했었는데 이 위고비가 이 블루엠텍에 거의 60%가 배정이 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고비 물량이 블루엠텍의 60%가 배정이 되면은 이 블루엠텍에서 지금 병원들에게 사실 이 의약품계의 쿠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약품들을 이렇게 병원에다가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고비가 만약에 물량을 받아서 이게 공급이 잘 되면은 이 기업에 대한 수익성이 괜찮아질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싹센다 대비해가지고 5배 정도 위고비 가격이 높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업에 대한 매출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목표가는 3만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만원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3만원이요. 목표가 3만원, 손절가 2만원 블루엠텍 받았습니다. 의료계의 제약반료, 의료계의 쿠팡이다.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중동 관련해서는 어떤 대응이 맞을까 사실 주말 사이에 또 한 번의 이슈가 터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협상 쪽으로도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시장 안에서 주목해봐야 될 쪽 방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자리요? 방산은 이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봐야 된다. 지금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방산 그룹을 방산 기업들을 이스라엘만 본다면 이제는 끝난 거 아니냐 싶은데 이스라엘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접근을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지정 확정 리스크는 이미 벌어진 일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슬람 국가들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러시아랑 지금 또 우크라처럼 전쟁이 안 난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동유럽 국가들은 국방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슬람 국가권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라크가 3조 5천억가량의 청공 미사일 무기, 유도 무기 수출을 했듯이 그렇죠. 이게 주변 국가들이 이제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겠구나 싶어서 국방을 좀 예산을 늘리고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지정 확정 리스크, 이란과 이스라엘 이것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러면 주변 국가들이 미리 준비할 수도 있겠네. 그럼 방산 섹터들의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후에 탑픽으로 방산을 주셨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 이제 국제유가 200달러 간다라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잖아요. 전망이죠. 석유주 폭등 조짐 저렇게 키워드 달려 있는데 이미 한 차례 좀 시세가 나온 것 같고 지금 자리 선반영 됐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더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뭐 추가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00달러는 모르겠고요. 네. 200달러는 모르겠고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중국 경기랑 좀 많이 관련돼서 움직여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서 좀 이런 경기부양책을 통해서 이제 유가 관련돼서 영향을 주시는 게 석유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공장도 많이 돌려야 되고 이런 경기부양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해서 좀 성장을 노려본다고 한다면 이런 쪽에서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제유가 반응할 수 있고 보면은 국제유가 급락 나올 때 키포인트가 뭐냐면 중국에 대한 경기침체의 우려였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경기부양책을 강하게 매우 강하게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해상 운임지수 이런 것도 발택이라든가 상해 운임지수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중국 경기랑 연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랑 이런 두 가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섞이면서 국제유가는 추가 상승이 나올 여력이 있습니다만 200달러는 잘 모르겠습니다. 석유주 더 간다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셨는데 앞서서 해상 운임지수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해운주도 계속해서 봐야 되나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나 싶기도 했어요. 아니 뭐 사실 조금 단기간에 좀 오르긴 했는데 HMM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글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거예요.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지금 녀석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물량을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그거에 인해서 운임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봤을 때는 좋은 움직임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해운주들이라든가 이런 방산이라든가 이런 쪽을 공통적인 사항들이 결국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랑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접근해 봤을 때 이렇게 같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구나라고 접근하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나라 국제국가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테마성 움직이는 흥구석유, 중앙에노비스 이런 종목분들은 사실 이슈랑 테마에 너무 많이 주가가 반응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차라리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중국 소비 이런 경기 부양과 관련돼서 아 실적이 좋아질 곳이 어디냐를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해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우리가 따져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해운이 좀 더 낫다. 석유주랑 비교했을 때는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이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 주신 건데 그럼 오늘 탑픽 방산이잖아요. 방산 안에서 어떤 종목이에요? 네,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LIGNX1 네, LIGNX1인데 지금 주말 동안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독일에서 이 LIGNX1의 사족 보행 코스트로보틱스 네, 코스트로보틱스에서 만드는 그 로봇 있잖아요. 네. 정찰견. 네. 그런데 강아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개 모양처럼 생겼는데 사냥개인데 로봇이에요. 그거를 지금 비전60이라고 하거든요. 그 제품명이 그걸 4대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수출을 받아가지고 사용하겠다라는데 사실 이게 한 대당 가격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엄청 비쌀 것 같아요. 네, 비싸대요. 보통 하나에 옵션이랑 다 하면 최대 5억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이제 이런 돈보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LIGNX1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그 고스트로보틱스에 대해서 인수를 했잖아요. 경호권을. 그러면 거기에 인수를 한 이유가 이러한 그런 방산과 로봇의 결합 웨어러블 로봇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다. 그러면 지금 유럽, 독일에서 이런 것들을 제품을 수입하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북미 시장이라든가 이런 유럽 시장을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 그러면 지금 LIGNX1은 방산 3대장 중에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거에 대비를 한다면 현대로템은 지난주에도 신고가 찍었는데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LIGNX1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이제는 방산 플러스 로봇주. LIGNX1 그럼 지금 자리 금요일에 22만 3천 원이 종가인데 어디로 설정해 볼까요? 목표가는 일단 짧게 25만 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20만 원 좀 해가지고 좀 짧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신고가 가면은 더 간다. 이기 때문에 신고가 가는지 한번 보시고 끊었다가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25만 원, 손절가 20만 원, LIGNX1 흐름 놓고 챙겨 보겠습니다. 자, 오늘짱 전략 궁금하네요.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이벤트가 또 많고 수요일에 한 차례 쉬기도 하고요. 어떤 전략이 맞을까요? 사실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그 훈풍이 이어질지는 지금 약간 글쎄요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잠정 실적이 내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계감이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주들에 조금 실적이 찍히는 종목을 봐야겠다.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억석가리기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된다. 그럼 지금자리 반도체는 아니겠어요? 사실상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못할 거라고. 소부장까지 합쳐서 본다 해도 그렇잖아요. 전망은 그런데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가봐야 아는 건가요? 아무도 모르니까.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모멘텀이 확실한 누가 봐도 여기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쪽이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한번 여쭐게요. 이번에 로봇택시 공개되잖아요. 그 전에 그럼 2차전지, 자율주행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사실 이것도 로봇택시가 공개가 돼서 그게 긍정적으로 총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세론의 역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전에 일단 좀 비중 중요하겠죠. 네. 일단은 비중은 좀 조절을 해두시고 뭔가 이슈가 나오고 소식이 예정되어 있다. 일 때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잘 돼서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충격을 받으면 많이 빠질 수도 있겠네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일장 종목 쓰리픽 이어갑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월요일에 함께하는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분위기 좋지 않을까 다들 기대하고 계실 텐데 어떤 종목으로 대응해볼까요? 네. 오늘은 블루 엠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대체로 다 올랐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이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퐁당퐁당 쉬어가는 날이 많아서 시장이 상당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시장은 좀 더 변동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함께 가지고 이번 주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번 주도 사실 휴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난주처럼 퐁당퐁당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한번 끌어갔을 때 쭉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블루엠텍, 아마도 모멘텀 때문이겠죠. 어떤 배경에서 픽을 해주셨을까요? 네, 지금 상승 모멘텀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전체 시장을 살짝 살펴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크지 않은 상황 지금 예수금 자체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단기로 대응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시세를 보였던 종목군들 중에 거래대금 없이 눌렸을 때 잘 지지되는 종목군들 담아가는 그리고 이 종목군들을 수익이 터질 때 수익 챙기는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들 중에서도 일정을 앞두고 있는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우리가 유통 쪽에 이슈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SLP원 제재 10월의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만큼 비만 치료제들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 이슈로는 릴리에서 의약품 연구 제조시설 건설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 나왔죠. 이 지하 과요 쪽에서도 특수의약품 부분 그리고 비만 치료제 부분은 계속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이슈도 함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일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이 유통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블루엠텍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위고비뿐만 아니라 일라일일리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비만 치료제 쪽에서 블루엠텍만큼 또 모멘텀 많은 종목 찾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정말 많은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정리해 볼까요?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거래대금이 강하게 올라왔다가 죽었던 종목들은 상당히 놓여볼 만하다. 그 중에 하나가 블루엠텍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매수가는 지금 가격대에서 살짝 눌린 가격 아리꼬리 가격대인 2만 3천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가 2만 7천 원, 손절가 2만 1천 4백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박스권 행보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싸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 싸게 사는 게 낫겠죠. 박스권 하단부에서 매수하시는 전략 목표가는 2만 7천 원, 손절가는 2만 1천 4백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가람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앵커의 픽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의 픽, 오늘 저는 2차전지 쪽에 주목을 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 이 종목으로 한번 픽을 해봤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다들 아시는 것처럼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양극재, 음극재, 대부분의 밸류체인을 다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잘 정리를 해놨고 확립을 좀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의 흐름 중에서 저는 앨범 알의 흐름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앨범 알이 박스권을 뛰어넘으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 흐름이 아마 국내에도 좀 소재주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고요.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다 활용이 됐다라고도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거를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한 차례 훈풍을 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변수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실적 시즌에 이런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실적이 좋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대선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해리스가 되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건 또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단기적인 대응, 중장기적인 대응 다 차별화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I의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 기대감 있는 장에서는 AI가 어떤 종목을 픽해줄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네요.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고용보고서 후조에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급등했어 특히 메타 플랫폼, 테슬라 같은 빅테크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럴 때 코스피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보면 좋을지 한 종목만 추천해줘. 이런 상황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목해보세요. 경기 연착륙 기대감과 함께 글로벌 시장의 안정세가 예상될 때 헬스케어 분야는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곤 하니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런 장기적인 전망에 잘 부합하는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경기 연착륙과 함께 헬스케어가 또 꾸준한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최근에 또 황제주가 됐다가 살짝 내려오기도 했었는데 계속해서 생물보안법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을 정도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 AI의 픽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는데요. 오늘 3P, 블루엠텍, 포스코 퓨처엠,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도록 하죠. 조성우의 투자의 맛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쉬셨나요? 네, 뭐 진검다리 연휴가 이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이게 사실 페이스가 이렇게 쭉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퐁당퐁당하다 보니까 제 컨디션도 퐁당퐁당했는데 이번 주 물론 수요일에 하루 휴일이 있긴 합니다만 다시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페이스를 한번 다시 끌어올리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텐션을 올려볼게요. 자, 우리 금요일장부터 복귀 들어가 볼까요? 금요일에 그래도 시장이 선방을 어느 정도 해줬던 모습인데 그렇다고 시원하게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바이오가 약진을 해주면서 코스닥이 좀 더 강했었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 시장 보면 오르더라도 좀 밥 먹어도 중간에 숟가락 놓은 것 같고 화장실 가도 뭔가 조금 그렇게 아쉬운 느낌처럼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어떤 중독 리스크나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올라줬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반가운 지난 거래일이었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좀 배부른 상승이 안 나오고 있다는 점 뭐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그중에서 바이오 같은 맛있는 반찬들이 또 한두 개 있기 때문에 또 그 맛으로 밥 먹었다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식탁이 좀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직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그 진검다리 연휴도 있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중독 리스크가 이제 확 불거졌기 때문에 뭐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바지 중에서 또 이제 바이오가 또 약진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반찬은 그래도 항상 놓여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제 맛있는 반찬이 좀 아닌 좀 그런 느낌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뭐 반도체도 뭐 추가적인 상승은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강도는 아니었죠. 반면에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다소 혼조를 보이는 뭐 이런 정도였는데요. 물론 이제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 테마 있잖아요. 뭐 에너지주 이런 쪽 강세 당분간 이어질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주말에도 뭐 중독 리스크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분위기기 때문에 다만 이제 화면 한번 보시면은요. 두 가지 포인트만 딱 보면은 정리가 끝날 것 같은 게 자 시장이 지금 그 어쨌건 지금 최근에 코스닥의 추세가 훨씬 좋다라는 거 이 코스닥은 이미 이제 정고점 부분까지 거기다 도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모색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주저앉은 뒤로 그렇게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떤 뭐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나 아니면은 뭐 진검다리 연휴에 따른 어떤 좀 거래대금의 한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중소형주 쪽으로 좀 이제 수급 게임을 조금 더 심화시켰던 뭐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조금 다시금 이게 좀 묘해지는데 급등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따 또 말매도 말씀드릴 테지만은 오늘장 체크 포인트도 이거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이제 미국에서 고용보고서가 일단 잘 나왔는데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원달러 한율은 사실 이제 지난 금요일 이제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1350원대까지 지금 치솟아버린 이런 상황인데 일단 매크로 쪽에 지지향적 리스크 때문에 좀 환율이 일시적으로 좀 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난 이제 금요일에 뉴욕 증시에서도 고용보고서가 원체 좋게 나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달러가 확 튀었고요. 국채금리가 확 튀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비컷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환율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향후에 좀 지수 방향성 결국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부분이고 코스피 쪽이 조금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환율과 이제 외국인의 어떤 수급의 어떤 이제 상관관계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의 움직임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원체 급등 하루 만에 뭐 한 14원 넘게 올라가고 좀 어느 정도 상단이 돌파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의를 해보셔야 되겠고 반도체 강세 기대했었는데 반도체 대비 바이오가 너무 좋았습니다. 바이오 다시 시작일까요? 바이오가 이제 지난 거래일에 상승한 배경을 일단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다시금 상승을 하면서 전 거래일에 이제 황제주에 다시 복귀를 했다가 천 원 차이로 99만 9천 원으로 이제 끝났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좀 추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래가 이제 유한양행인데 최근에 기간 조정을 거친 뒤에 전일에 다시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장중에 9% 올랐는데 이제 렉나자 이번에 신약이 연간 약가 3억 이상으로 기존 치료제보다도 훨씬 더 고가로 책정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마진 기대감으로 일단 오르긴 했는데 또 약가가 또 너무 비싸면 수요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그 다음에 생각하고 일단 3억 이래더라 하고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 바이오가 올라간 배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지난 거래일 시장 리뷰를 해드렸잖아요. 지금 매크로 쪽 어떻죠? 뚜렷하지 않죠. 뭔가 좀 흐릿하죠. 이런 부분이고 반도체 약하죠. 그리고 2차전지가 조금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춤되면 역시 이제 메이저 수급들은 바이오가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런 쪽으로 유입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거래일의 상승만큼은 일단은 좀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어떤 대안수급 유입으로 일단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마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체크 포인트가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거래일에 코스닥이 또 상대적으로 강협된 배경에는 또 제약바이오가 선전해줬던 측면들이 컸어요. 그러니까 물론 코스피 쪽도 의약품 쪽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만 코스닥 쪽은 기관도 같이 사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제약바이오에 유입이 됐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어떤 시장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은 일단 바이오 쪽으로 좀 매수가 유입된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바지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렇죠. 말씀 주셨잖아요. 그 흐름이 지금도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바이오가 8월, 9월 정말 7월, 8월이 정말 좋았었고 9월 들어가서 좀 주춤했다가 10월에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럼 10월에 다시 한 번 주도주로의 자리매김까지도 가능하다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반바지는 항상 동향을 체크하는데 그래서 이 표를 한 번 보면 또 여기서 추론되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보면 하나 힌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일단 하반기 처음 들어섰을 때 코스닥이 굉장히 흔들렸던 거 기억하시죠? 맞아요. 7월에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두 달 지나서 이제 9월 달을 보게 되니까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이죠. 이게 지금 시작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전기전자 반도체 쪽은 이제 하반기 처음 들어섰을 때 좀 가격적인 논란도 있었고요. 미국 대선에 대한 어떤 그런 불확실성 등등 해가지고 지금 7, 8, 9월은 지금 거의 독자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하고 어떠한 함수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냥 매크로 이슈나 가격 논리에 따라서 계속 힘든 상황인데 지금 바이오와 2차 전지를 보게 되면 묘한 어떤 매칭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7월에는 바이오가 굉장히 약진했고 8월까지 좋았는데 9월에 바이오가 주춤하는 동안에 뭐가 올라왔죠? 2차 전지가 올라왔죠. 그런데 이게 지금 두 달 간격으로 이런 패턴들이 보이거든요. 지금 대형주, 중소형주도 하반기 두 달을 놓고 보게 되면 두 달 동안은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좋았다가 최근 들어 중소형주 그리고 바이오 2차 전지를 보더라도 하반기 시작할 때는 바이오가 굉장히 약진을 했는데 9월 들어서 잠시 주춤 그런데 그 사이에 2차 전지가 바이오가 약세를 보이는 틈을 타서 지금 약진하고 있는 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한 게 지금 체크되는 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의 대칭 그리고 바이오와 2차 전지의 수급의 대칭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바이오가 다시금 올라가려면 모르긴 몰라도 2차 전지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이 수급 동향까지 다 보면 이게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간 동안에 수급도 상당히 저 어떤 등락률과 거의 비슷하게 가는 그런 패턴들을 제가 좀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바이오가 10월 들어서 재차 힘을 낸다면 2차 전지가 다시 좀 숨을 고를 가능성이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결국에 매크로 쪽의 어떤 이슈 그리고 환율 그리고 외국인 이런 쪽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움직이는 논리는 좀 별도로 볼 수 있겠지만 바이오와 2차 전지는 이런 논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다시 코스피 의약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는 동안에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데 지난 거래일에 바이오가 강했을 때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눌리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도 만약에 확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랬을 때는 수급의 단기적인 또 대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확인됐을 때는 역시 종목군에서 최근에 그래도 시장에서 시세가 좀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 쪽은 유한양인 같은 일부 신약 관련한 것들이 아니라면 결국엔 대부분 비만치료제 관련 쪽이거든요. 그런 쪽인데 아시다시피 펩트론이나 무슨 인벤티지 이런 것들은 변동성도 원체 크고 또 가격적으로 많이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역시 그냥 지금 상황에서도 한미약품 근데 한미약품도 좀 이제 놓고 보니까 이제는 조금 추세적으로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산바나 이런 쪽에 비해서 훨씬 더 슴승한 맛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아래 있는 대원제약 물론 중소형주지만 지금 가격적으로 가장 순한 쪽이니까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만치료제 쪽은 바라보는 그 지금 시점이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대원제약이랑 한미약품 순한 맛으로 골라주셨습니다. 그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바이오가 좋았는데 바이오 말고 또 조선도 오랜만에 올라갔던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요. 조선 이제 유가 상승의 수혜주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원체 수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기대감이 있는 쪽이잖아요. 기대감이 상반기에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상반기에 시세가 굉장히 좋았던 쪽은 제가 틈틈이 다뤄드리는데 지난 시간에 또 방산주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조선주의 상승 배경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거래일에 HD 현대중공화 물론 9월에 4%대 하락을 한 다음에 10월 들어서 상승 반전을 했는데 전일에 조선주가 상승한 배경에는 역시 유가 상승이 뒷받침이 되었다. 왜 유가 상승이 조선주에게 상승 모멘텀이 되냐라고 보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행운 운임도 덩달아 올라갈 수 있죠. 그렇다면 역시 신규 선박 발주에 대한 요인들이 강해진다. 그래서 유가 상승은 보통 조선주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것인데요. 이 아래에 있는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는 10%대 넘는 하락을 보이다가 이번 달 들어서 상승 반전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일에 조선주의 상승은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유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른 일단 수의 기대감 그리고 그동안 기간 조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적감의 수세가 유입이 된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 배경 풀어주셨는데 그럼 우리도 지금 조선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기 전에 얘들의 3분기 이익 전망이 어떤지를 보고 판단하자. 실적 보고 들어가자. 강산주도 그렇고요. 제가 또 K뷰티나 K푸드도 다뤄드릴 일 있으면 저는 여전히 3분기 실적 이익 전망치를 다 들고 나올 거기 때문에 이 표 한번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상반기에는 신조선가가 사상 최대치에 육박을 하고 몇 년치 일거리가 쌓여 있고 앞으로 실적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온갖 좋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막상 3분기 이익 추정치를 보게 되니까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좋은 실적일까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를테면 전년 동기 대비에서는 대체로 그래도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조선주의 상승을 어떻게 보면 뒷받침할 수 있는,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의 주가는 그렇다 치자 전년 동기 대비에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쪽이라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쪽은 역시 좀 분기 대비해서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뚜렷하게 증가되고 있는 조선주가 딱히 눈에 안 띕니다. 그럼 3분기에 실적 기대감으로 조선주를 접근하는 것이 과연 현재로서 이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선주 같은 경우는 물론 지정확정 리스크 유가도 75달러까지 올라왔고요. 또 거기서 또 다른 어떤 이슈가 또 확대 재생산된다면 추가적으로 단기 상승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다가 이제 또 3분기 실적을 전후로 해가지고 또 어떠한 이제 좀 돌발 변동성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면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면 조선주에 대한 어떤 좀 진입 시점 예를 들면 신규 진입은 더더욱 실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들고 계셨는데 이제 살짝 좀 물리신 분들 역시도 뭐 일단 예단하면서 미리 물 탄다기보다는 굉장히 실적을 보고서 이제 물 탈지 말지를 좀 판단하시는 쪽이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물론 상반기에는 저도 그러니까 방산주와 조선주는 제가 한 7월, 8월까지는 되게 긍정적인 말씀 드렸던 세터죠. 그런데 이제 N자형 패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그런 N자형 패턴이 이제 희석된 지도 오래고 이제 3분기 이익 추정체 역시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이게 좋은 실적일까라는 좀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인 관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방산과 일맥상통합니다. 어느 정도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접근은 좀 어렵다. 이 관점으로 조선주 말씀 주셨는데 시장 안에서 오늘 핫했던 종목들 그 섹터들 특집으로 거의 가져가는 것 같아요. 알루미늄 쪽이 강하게 튀어 올라갔습니다. 비철금속 테마 자체가 굉장히 뚜렷하게 좋았었고 미국에서 중국 때리기 계속 이어오잖아요. 그런데 중국산 알루미늄에 176% 최고 덤팅 부과하겠다.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176% 해줬으면 오히려 중국이 고마웠을 것 같아요. 376%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미국 대선도 다시 박빙으로 붙는 그런 접전 양상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표를 얻으려면 결국엔 외부의 시각을 돌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을 때리는 것만큼 표 얻기가 좋은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위에는 남선 알루미늄인데 전일에 중국산 알루미늄 악출제에 대해서 376%의 덤빙 파정을 하니까 장중에 16% 급등을 했고 아래는 조일 알루미늄인데 얘도 장중에 16% 정도 급등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대선이 임박하니까 자꾸 중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이런 모습들. 제가 얼마 전에도 중국 관련주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민감주와 소비주를 다른 쪽으로 보는 시각의 어떤 결정적인 이유를 갖다가 미국의 중국 규제를 말씀드렸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 미국의 중국 규제 관련 이슈로 이런 단기적인 테마군들이 반복적으로 생성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물론 이 알루미늄 주에 대해서 제가 시각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해석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알루미늄 관련 주 지금 자리 더 연속적인 흐름이 나와줄까요? 아니면 금요일에 단기적인 시세였을 뿐일까요? 알루미늄이 여기서 더 가는지 안 가는지 보다 미국 대선이 임박했을 때 미국의 중국 규제가 더 거세질 거라는 전제로 봤을 때 여기서 몇 가지 힌트가 있거든요. 이 화면 한번 보실게요. 일전에 제가 중국 관련 주에서 이 롯데케미컬 말씀드렸었고 신세계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중국 관련한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관 수급 때문에 경기 부양 기대감이 민감주 쪽에 조금 더 탄력을 키울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실제 상승 탄력이 더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렇다면 규제 이슈로 뭔가 조금만 불확실해질 때는 이렇게 좀 급격하게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반면에 소비주 쪽은 미국의 중급 규제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크게 급등락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 않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산을 해볼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논리에서 제가 힌트를 찾아 드린 거고요. 반면에 중국이 그럼 맞고만 있나? 아니죠. 항상 보복의 카드 히토루라든지 그렇죠. 무언가를 내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힌트 잡은 게 이겁니다. 히토루 관련 좀 볼 때가 됐다. 이거 한번 보실게요. 위에는 유니온 머티리얼즈 아래에는 노바텍 이런 종목인데 보통 시가총액이 한 천억 전후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특정 종목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 다만 지금 히토루 관련한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바닥에 좀 깔려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중국도 지금 경기 부양에 되게 열심히인 상황인데 미국에서 자꾸 우리를 때리는 그런 액션들이 반복됐을 때는 중국 역시도 뭔가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때 단골로 사실은 거론되는 것이 바로 히토류, 희귀 금속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알루미늄 테마를 우리가 참고로 힌트를 삼았을 때 지금 조일 알미늄, 남선 알미늄 지금 사도 됩니까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중국 규제 이슈가 대선이 임박해서 불거진다면 이런 쪽도 한번 손님이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관점에서 매우 손한 맛에서 일부 비중을 한번 넣어놓으시고 기다려보시는 거죠. 또 해체도 되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식의 어떤 힌트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통칭해서 미국, 중국 관련한 어떤 규제 이슈 중에서는요. 히토리 관련 쪽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밑에서 한번 잡아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테마주, 급등주가 별게 아닌 거예요. 내가 밑에서 사놨는데 그게 테마타면 테마주, 그게 급등하면 급등주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히토리 관련 주 보복기 카드로 한 차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자리 원체 순한 맛이거든요. 히토리 관련 주 좀 바라보자 말씀 주셨고 자, 이제 오늘장 그리고 이번 주 전략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컴백해줬더라고요. 네, 했는데 또 이제 오늘이 문제죠.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하더라도 찔끔했는데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에 뉴욕증시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와서 일단 물론 이제 장중해 뉴욕증시가 변동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큰 폭으로 상승해서 이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이 반영된다면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겠지만 또 한켠에는 국채금리가 또 치솟았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또 오른 부분들. 너무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온기가 고스란히 우리 시장에 좀 반영될지 여부는 이건 사실 9시 개장할 때는 좀 좋게 출발할 것 같기는 한데요. 장중해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이 모든 어떤 지표들이 다 우리 쪽이 우호적이라면 괜찮은데 일단 환율이 유독 팀 부분이 많이 좀 저는 좀. 그럼 외국인들 자금 이탈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적어도 이제 좀 판다라기보다는 적어도 적극적으로 사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은 뭐 좀 기대 반 우려 반인 것 같아요. 일단 뉴욕 증시에 상승분만 놓고 보게 되면 근원리만 대입을 하면 테슬라가 또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또 2차 전지 약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도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쪽의 빅테크 쪽은 또 나름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장 초반에는 좀 반영이 되면서 출발할 것 같기는 한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의 장중에 시황변동이 급격하니까 일단 이제 그런 어떤 시각에서 일단은 반반 정도로 좀 지켜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일단은 좀 관망의 자세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조성우 부장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